우와오 pied artifact 안돼!! 안돼!!!!! 안되어, 내려와 살려, 살려, 살려 안 죽어 침대가 없어 자 오늘 저희는 리프트를 할거예요 어 나 리프트 설치 안 해놨래... 난이도 뭘로 알까? 절대 어려운거 절대 어려운거 처트는 제일 어려운거 해야죠 처트는 아 처트는 제일 어려운거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은 책의 이름 추천받습니다 상어 뱃속 뭐 우비들의 세상 살려주세요 유콘스부터 하나씩 생각해봅시다 상어국밥이요 상어국밥 SOS 왜 SOS죠? 음 말하면 재미없으니까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 오케이 다음 뿌올꾼 타이타닉 게임에서 살려줘라 이랬어 짠 어 두드러워 오 야 쫀토쿤 잘생겼네 오 와 뿌올꾼 잘생겼네 다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 다 똑같이 생겼는데 오 육쿵스 왔다 오 육쿵스 잘생겼네 꼰미만 자 탭을 누르면은 왼쪽에 보면은 도구가 있거든요 뭐 뭐야 안되 뭐야? 어 잠깐만! 안돼! 잠깐만! 안 돼! 일단은 방을 나누자. 여기가 내 방 할게요. 방이 부족한데요? 어 제가 만들. 저기 직원 사무실에 이거. 너무 좋은 바이. 그 시작은 미미했으나 그 끝은 창대할 거예요. 왜 그렇게 늘려가지고 되겠어요? 안 되겠어 안 되겠어. 쟤가 땅 다 맞은 것 같은데. 이거 스피드관님. 뭐지? 나 혼자 이라는 것 같지? 자 그러면은. 저 잠깐 5분 자리 비워놓을 테니까. 우리 핀동부들만 믿고 있을 테니. 빨리 2분만에 리조트 하나 건설. 좀 부탁드릴게요. 역시 핀동부 최고의 복지. 스스로 복지. 저거 상어. 이름 지어줍시다. 꽃피. 정될 것 같아요. 핀동부의 적대적인 존재. 뭐가 있을까요? 핀동부의 적대적인 존재. 뭘 꽃피니야. 조용히 하세요 여러분. 핀동부의 적대적인 존재. 곤란합니다. 곤란해요. 이게 저희가 이제 슬슬 굶어 죽거든요. 그래서. 저 목말라요. 어 어지러워. 목이 말라서 위험합니다. 좀만 버텨. 좀만. 정성으로 젊음으로 버티는 거예요. 라떼는 말이에요. 헝글이 정신으로 이랬다. 이 말이야. 저희 중에 그 물 마시고 싶은 사람.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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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요. 저요 저요 저요. 저요 저요. 저요 저요. 저요 저요 저요. 1등 1등. 선착순. 내가 1등이니까 나부터 먹고. 그니까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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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그래요. 하하. 아유 좋아 이거. 하하하하. 조금만 기다리면 여기 물이 찰 거예요. 이거. 여러분 제가 먼저 기다려. 여러분. 저 물 어디 갔어. 핀님? 하하하하. 하하하하. 물 두고 계신 거 같은데. 이거. 이거 이거 어떻게. 어떻게 주지. 자 여기. 나 이거 바닷물인텐데. 아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나 이거 바닷물컵인데?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아니야! 어떻게 하나만 해! 컵만 들어가지고 먹어야 될 거예요 어! 어! 쟤아! 쟤아! 잠깐만 안돼! 아니 여기서 못 받으면 어떡해! 아니 지금 이 바쁜 시기에 이렇게 자면 어떡해요 둘이 빨리 점심 차리세요 일어나! 너무 피곤해서 그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일어나세요! 컵팬씨 오 이거 좋다! 당분간은 누군가 죽으면 자고 일어나는 걸로 지금 보니까 우리가 너무 분업이 개판이에요 제가 역할을 하나씩 정합시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을 관리 감독 할게요 음 플라스틱이랑 복제 좀 주세요 저 재료 짱만 오오! 오오오오옹 한 번에ㅋㅋ 저글링하고 있는데? 어 상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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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끝에 끝에 안돼! 니님 제가 낚아드릴게요 낚아지네 이거 아니 올라갈 수 없네 줄기가 무거워서 아 수고 없네 병어 드세요 병어 어 누가 먹었지 어 어 어 이거 갈매지 어 맛있어 어 맛있어 똔둑꾼 똔둑꾼 입에서 삐린내가 나 어떻게 된거야 닌님 저도 죽을 위기였습니다 닌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꽁궁원 산에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 어 어 여기 잠깐만 상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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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침대 부러졌어 안돼 안돼 어 생선이 왠 오른쪽보다 왼쪽이 크네 한 거 드세요 어 큰 거 누가 큰 거 누가 쎄 뼈가 큰 거 누가 쎄 뼈가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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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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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무 커피니 커피니 이거 선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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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이게 뭐야 완전 귀여워 아하하하하하 오해 파알 어하하하하하 안 돼! 안 돼! 안 돼!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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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죽어 침대가 없어 일단 바닥에 눕혀 인공호흡해 빨리 볼꾼 빨리 인공호흡해 아이고 나 죽네 포기하면 안돼 여기서 포기하면 안돼 마시는데 유파리만 있으면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? 어? 물고기 대태야 이거 자꾸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이런 쪼꼬미 물고기 이걸로는 저는 불모 두꺼워할거에요 아 여기요 거의 300도 방향의 섬이 보입니다 다들 노를 꺼내 노가 뿌개지 저거 노 다 썼어요 믿을건 나밖에 없군 나만 믿어! 이 속도라면 저 섬에 도착할 수 있을거야 저 섬에 원피스가 있겠지? 목 부러졌다 사장님 배고파요 환자가 없어서 노리를 못 만들어요 저도요 모두 모여보게 여기 네 그동안 모두들 고생이 많았지만 우리 이제 먹을 것도 얼마 안 남고 마실 것도 얼마 안 남고 입을 줄여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야 안 돼 감자 드세요 근데 아 아 아 감자 감자 이거 먹을 거 쟁여놨던게 이거 톤특하 이거 마셨어 지금 먹을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아 아 비방식량을 포괄하는 테스트 뽑는다 아 여러분 섬이 사라졌어요 아 섬이 사라졌어요 죽었어 아 아 아 형 죽었네 그동안 고생했고 뽀군 안 돼 뽀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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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같이 떨어지시죠 아 아 빈동부 빈동부 포에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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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에버